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사회현안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더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전문가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에 하여서 우리는 맛을 좀 봤습니다. 특정 정당이 선거를 장악하고 본인들이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정책을 여러분들 만들고 밀어붙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정권이 5년에 끝났지만 문정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정권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집권하게 되면 북한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북조선인민공화국과 비슷한 그런 체제가 되겠죠. 권력이란 것은 아주 잔인합니다. 어제 정철한 조선일보 프랑스 특파원이 여러분들 파리 특파원이 보도한 바와 같이 하마스라는 그런 정치 집단도 가자 지역의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했지만 결국은 소수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자 시민들을 방패로 삼거나 전혀 가자 시민들이 죽어나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개의치 않는 것이죠. 그것이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만고불변의 이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서 정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 하에서 살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을 좀 이렇게 터놓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만난 행운 아들입니다. 유일하게 정치 권력의 만행과 폭주와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정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자를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정권을 거의 영원히 연구의 여러분들 박탈당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저 역시도 유튜브 방송을 접거나 아니면 방송 콘텐츠를 방송하지 않거나 그런 상황에 저는 처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진단하지만 항상 어떻게 보면 개인적 삶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미래 전망과 미래에 대한 그런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정권을 거의 연구의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미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6년째 참정권이 박탈당한 상태인 겁니다. 조각재 씨와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박탈에 대한 부분을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과학적 발견에 의하면 특정정당과 야합한 남조선선거관립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특정정당이 항상 사전투표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년도 4월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든 선거를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들이 턴진 표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와 투표지 분류기와 QR쿠들의 교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득표수를 조작하고 서벌 조작을 통해서 이런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을 기망해온 것입니다.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거나 대통령실의 여러분들 수석들이 침묵하거나 윤 대통령이 침묵한다고 해서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부인하고 거부하고 침묵하고 여러분들 딴청을 피우고 은폐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사실은 이미 일어난 사실인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사실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그런 사실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애통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긴 기사의 맨 위에 기자 수첩입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법을 무시한 법학자 조국시의 여러분들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총선 출마를 하겠다. 그 내용을 두고 기자 박상기 기자가 여러분들 기사를 냈습니다. 그다음 또 하단에 보니까 방긍열 기자가 조국의 오만을 키운 사법부의 태만 이재명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머리한 거 아니까 선거가 특정 정당과 선관위에 장악한 그런 장악된 사태에서 사법부든 모든 사람들이 다 있죠. 그냥 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사를 제가 보면서 더불당의 폭주는 그냥 앞으로 훨씬 더 더 세기와 강도를 더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남조선과 북조선이 구분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정도의 그런 시대를 걸어가게 될 것이다. 아주 불편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남조선 사람들이 다 노예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 발언하는 사람들도 용기를 필요할 정도의 일입니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 또한 참 때로는 가끔 생각하게 되면 딱하기도 하고 그런 일인 거죠. 그러나 참 정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이 다 지금 두 기사에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이고 더불당의 폭주는 이미 여러분들 거릇마 단계에 들었다. 이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법을 무시한 법학자 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최종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조국이 공언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그 출마로 총선을 여러분들 선택 한다. 총선을 선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총선이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생산해서 국민들이 발표하기 때문에 조국씨가 나오면 제가 한 두 차례 방송을 했지만 서울의 어느 지역구가 나오든 간에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왜 득표수를 만들기 때문에 누가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이 이러면 득표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만드는 시대가 이미 돼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김기현 여러분들 당대표는 다 딴소리 하지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양반들이 해석을 하든 침묵하든 그건 관계없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2017년 대선 부터 얼마 전에 끝났던 10월 11일 강서구 청장 보궐선까지 모든 사전 투표 득표수를 남조선 선관위가 제조 생산 발표해 온 겁니다. 거의 여러분들 과학적 사실을 모두가 침묵하는 겁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대통령이 침묵하고 대통령실이 침묵하고 그들이 침묵한 다고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위 그런 침묵과 비겁함의 대가로서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이 모두 다 뭐죠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 도구이자 수단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채 몇십 년이 될지 모른 세월 속으로 그 여러분들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지금 여러분들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조국이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조국의 당당함 조국의 대범함 조국의 뻔뻔함이라는 것은 다 그 뒤에 뭐 있나 선거 부정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아우성을 치던 관계없는 겁니다. 기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지적 안 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뭐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선거 부정 문제와 연결 고리를 찾지 않지만 저는 그냥 과감하게 연결 고리를 찾는 겁니다. 그 연결 고리를 거부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조국의 오만이 키운 사법부의 태만 이재명스 반복 조국 재판 38개월 만에 1심 선거 이재명 위정교사병합 결정도 지연 서울중앙지법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다. 다 뭡니까 사법부가 침묵하고 언론이 침묵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았을 이렇게 다 부메랑이 오는 겁니다. 방긍열 기자가 몸담고 있는 조선일보가 침묵했기 때문에 방긍열 기자가 앞으로 이런 기사를 쓸 기회는 수없이 주어질 겁니다. 왜 함부로 할 거니까 국민 따위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 송추 출마 군불대기 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다. 중앙일보 오늘 이런 톱의 사슬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명분도 필요 없고 대의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더블당이 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이고 더블당이 하면 그것이 대의가 되는 것이고 더블당이 하면 명분이 되는 겁니다. 조국의 출마할 명분이 없다. 그거는 이불 속에서 뭐죠 독립 만세하고 똑같은 겁니다. 참정권을 박탈 국민들은 그냥 철투철미하게 노예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젊은 기자분들이 기자 수첩을 통해서 글을 쓰는 걸 보면서 당신들의 침묵 당신 여러분들 언론회사의 침묵이 대한민국을 골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아직은 그렇게 가슴 절절히 못 느끼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국이 나오든 총령길이가 나오든 추미애가 나오든 모두 다 서울에서 다 당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시행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도입한 신종 사전투표특표수 조작기법은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조작에 필요한 것만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의 이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3만 7천 표의 가짜 및 유령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겁니다. 그것을 모두 다 더블당 진교훈 후보에게 대해줘 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치의 이름들 조작을 통해서 압승을 한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2024년도 총선에서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49% 약 7.5% 이름들 올리게 되면 전국의 329만 표의 가짜 및 유령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이름들 전국 329개의 선거구 가운데서 경합도가 심한 국에 좀 더 많이 밀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물어줘서 도합 329만 표를 더블당 후반기 쏟아주게 되면 국민의 힘은 대패할 것입니다. 개원선과 모든 것이 그래서 서울만 여러분들 서울만 지금 현재의 석이 8석입니다. 7.5%를 조작하게 되면 3석 차지합니다. 강남에 권영세 나경원 다 패배하는 겁니다. 4.15 총선이 조작이 되지 않았으면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여러분들 비용을 당대에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10년도 걸리지 않고 5년도 걸리지 않고 불과 1, 2년 사이에 다 여러분들이 침묵한 국민의힘이 차전투표 조작에 침묵하고 4.15 총선의 철투출명이 무관심하게 대한 대가를 2024년도 총선에서 치르게 될 겁니다. 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들 개인은 이렇게 안 합니다. 개인은 자기의 비즈니스나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치룬다는 것을 개인이 여러분들 자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나면 그 개인은 망할 겁니다. 그러나 집단적 의사결정인 사회적으로는 이것을 외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여러분들 공천한 130여 명이 선거 무효소송을 여러분들 제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철저하게 한몫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총대를 여러분들 누가 졌는가 하니까 민경욱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여름 후보가 온 여러분들 몸으로 쥐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3년 6개월이 지금 훌쩍 넘어서 이제 4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그 부정선거에 미래통합당이 침묵했기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대패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정당과 이 어리석은 민족이 있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어선 불구하고 24만 7077표 총득표율 0.73%로 기사회생하듯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인의 선거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에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된 겁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에서 다 부정선거 시장 도지사 군충 구청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은 낮았습니다. 정권이 새로 등장했으니까. 여러분들은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철다하게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 울산 강력시 교육감선거가 무자비하게 이런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 여러분 선거에 침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11일 강석우청장 선거는 역대 사전특표 조작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세상사에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대충 때우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더라도 그냥 대충 때우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진지하고 성실하게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밝혀서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하마스를 보면서 있죠. 어쩌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의 이름들 도처에서 일어나 가지고 국민들이 완전히 참정권을 박탈당해서 특정 정당에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 수렁뚱으로 빠지는데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나는 모르는 것처럼 나는 안 본 것처럼 나는 안 들은 것처럼 내 안께는 아무 피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인간들인 겁니다. 사악한 인간들인 겁니다. 저주받을 인간들인 겁니다. 막 대피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의 경기도는 여러분들 57대1입니다. 지역구 58석 가운데 딱 한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한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4.15 총선의 이름 정상투표였으면 여기 여러분들이 6.7%입니다. 정상선거였으면 경기도에서 17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이라는 그런 조직이 4.15 총선의 경기도에서 17석을 차지했는데 그걸 조작해서 8석으로 낮췄는데 이걸 침묵했기 때문에 이제 8석에서 1석으로 쪼그라들 겁니다. 이게 이럽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완전히 대피하는 겁니다. 제가 저주의 이야기는 한 거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천에서는 전폐하는 겁니다. 인천에서는 전폐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에 침묵한 그 대가를 다음 세대가 치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가 치르고 이 세대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고스란히 비용을 다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24년 총선에서 국힘당이나 이런 데가 치르게 될 비용이 그냥 이제 시작 단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 정직하지 못함과 그 비급함과 그 지도자들의 뭡니까 불성실함과 그 안일함과 그 태만함과 그 여러분들 가정스러운 위선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죽어나겠죠. 이렇게 이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뻔히 뭡니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대피하는 거죠.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